어, 오는구나. 아이고, 일각의 여삼초라더니 일기 두 시간 이렇게 길 수가 없다. 뭐래? 인비야, 방에 가서 인형 가지고 놀고 있어? 응? 아니, 왜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거야? 아, 석영아. 왜 그래? 빨리 얘기 좀 해봐. 어서. 아, 석영아. 유전성 질환이래요. 골수 인식을 해야 하는. 석, 석영아. 아니, 병명이 뭔데? 잘 모르겠어. 너무 어려워서. 이염성 백질이 영양증이라는 병이래요. 아니,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고? 그러면 완치는 되는 거야? 잘 모르겠어.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대. 유전자 검사? 엄마! 은비야! 은비야. 은비야, 뛰지 마. 뛰면 안 돼. 넘어지지 마. 알았어? 응, 엄마. 엄마, 너무 말라. 은비야, 할머니가 물 줄게. 이리 와. 석영아, 너무 걱정하지 마라. 은비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괜찮을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